대일단과 비슷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갔지만 입구에서 제지당하고 2024년 6월 20일, 싸방울사 옥상 비밀 파티가 열립니다. 왜 그날 그곳에서 파티를 열었을까요? 과연 그곳에는 누가 참석했을까요? 오늘 저녁 6시에 최초 공개합니다. 2024년 6월 20일, 내부자 A로부터 김성태가 오늘 임원들을 쌍방울 본사로 호출했습니다. 쌍방울 옥상에서 비밀 파티를 열었고 참석자 중 확인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설명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, 이 파티장에는 쌍방울 기업 범죄로 수태일과 비슷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갔지만 입구에서 제지당하고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. 이 두 곳은 태연제의 규칙을 철저히... 오늘 저녁 6시 채널 고정 누가 파티에 참여했고 그들이 무슨 짓을 벌이는지 공개합니다.